민정아 가수님을 무대위에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 명하며 돌아서란 그대 두 눈에 슬픔잇을 맺히는 걸 나는 보았네 가면은 아니어도 모른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면 3학년 짧으면 1년 처음변만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 외로워도 참고 살아요 그리워도 참고 살아요 아 돌아갈 그날까지 아 돌아갈 그날까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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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면 아니요도 모른채 있는것은 아닌줄 알지만요 길면 사망요 잖으면 이래요 참금만 다시 며칠 도망있는것이라고 외로워도 참고살아주 그리워도 참고살아주 아가토밤에 올 그날아야지 아가토밤에 올 그날아야지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